10만 9천 9백 6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ROZEN H&G입니다. A-PROZEN H&G은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산은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동산 및 장비 임대를 하는 임대 수익 사업부 및 의약품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의약품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음 게임 사업의 주요 제품은 포트리스 M 등이 있으며 의약품 사업에서는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등 100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1998년 2월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 수익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온라인 게임들의 골라자의 개발업체인 주 비전브로스와 주 A 프로젠 비저너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의약품 사업부의 경우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진통제 등 100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작 부재 및 기존 게임의 노후화 등으로 게임 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COVID-19 관련 의약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기타 대손상각비 발생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신작 부재 등으로 게임 사업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COVID-19 엔데믹에 따른 병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로 전문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0일 기준 장마감 A 프로젠 H&G의 시가 총액은 70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 프로젠 H&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5위입니다. A 프로젠 H&G의 상장 주식 수는 5,188만 1,090주입니다. A 프로젠 H&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 프로젠 H&G의 퍼은 4,14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6,0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원, 마이너스 26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원, 26억원, 마이너스 56억원입니다. A프로젠 H&G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145.2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0.70이며 전일 대비해서 6.01-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0.35이며 전일 대비해서 6.92-0.25%